진리상조 상품이 여기 있어요. 보세요. 인사하세요. 저 팬이에요. 너 지금 직장인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. 아 근데 팬인 걸 어떻게 해요. 진리가 모르는 거 깜짝 놀랐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I like it. 제가 사인을 해드려도 될까요? 감히 제가. 네 해주세요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보니카드로. 이거 톡 내보내주세요. 보니카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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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하느라 바쁠 테니까. 바쁘고 끝나면 보자. besonders鹿 hect. 되시고. eur muz. 퍼플.